안녕하세요 공신주신입니다. 오늘도 퇴근하고 스크린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검색하다보니까 프렌즈 스크린에서 만든 맵인 것 같은데요. 캐릭터도 나오고 동네가 아주 예쁩니다. 여기서 한번 재미있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근데 왜 툰식 캐릭터는 없지? 툰식이지 않습니까? 그 새끼고양이 캐릭터가 안보이네요. 항의해야 되겠다. 다음에 항의하겠습니다. 치다보면 나오겠죠? 아이고 터뜨로 확실히 잘 안받네.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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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여기있고 블랙처럼 잘 샀어요. 자, 93미터. 스윙 준비하세요. 레디? 아, 진짜 이쁩니다. 어... 캐릭터가 귀엽네요. 레디? 자, 토트럴부터 오케인가요? 아, 알았어. 어, 애들! 뭘 costs 뭐я고 아이! 자, 머리 방어온 것 같은데요. 애들이 좋아하겠네. 아, 오리, 보통 한 컵을 다시 구매하세요. 아, 어디? 레티? 아, 그거는 아예. 나이스! bothersinha! 펜드시 센터 천번이었습니다. 와 맵이 너무 이쁜데요? 자 무지개 보셨으니까 손 빌려야죠? 손을 말하면 이러시지 않는다는데 말하겠습니다. 자 두 자리 한 번 집에 달라고 빌었습니다. 손이 이러시지? 마지막까지 한 번 열심히 춰보겠습니다. 오 69점이 잘 맞았죠? 호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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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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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손이 나오겠죠? 자 무조건 자 바라게도 마 물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아 아 러브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술 마세요 레디? 나이스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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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내리? 으 러브 에리? 잘 갔죠? 수요일 가세요 레디 오케이 느낌 하죠 나이스! 나이스 오케이 역시 프렌즈 출식이는 알아보네요 아 프렌즈 스크립 출식이 아닙니다 알아보네요 근데 출식이 왜 없어? 기분이 상한데? 근데 기립도 없어 출식이 나와라 아 제가 나왔군요 제가 나왔으니까 출식이 안나오네요 프렌즈 공식 마스코트 출식입니다 공식의 출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디 카카오 관계자분들 보시고 계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레디 레디 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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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ing 포 s 물 슬리 lire 스크립 얼핏 카카오 편집 투혼 거리가 절대 안나올 것 같다. 잘 나올 수 있겠다. 투혼 된다. 투혼 된다. 투혼 된다. 228. 228이면 투혼한 게 딱 좋죠. 227. 레디? 방금! 방금! 비울기가 있으니까. 편하게 숨을 마세요. 방금! 방금! 레디? 레디! 자, 어떻게 되죠? 터! 어, 잘 찼다. 나이스, 나이스. 물컵 바로 보세요. 허리, 차! 레디? 차! 뻥쪄! 머리! 아, 이거 터! 10일 날아오네. 아, 시끄럽고. 이러네 또. 12,1,1. 승용하십시오. 목표 지점에 확인하십시오. 레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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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확인하시고 숨이 가세요 레디 잘 붙였어요 그대로 파팅하세요 커뮤니티 레디 나이스 나이스 첫번째 1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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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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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떨어져야 될 시간이야.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될 시간. 더 가서 떨어지지. 이제가 아니었네. 이걸로 안정듬어요. 자, 놓아요. 잘 못akhirl. 레디? 이렇게 놀으면 안정듬죠? 나이스! 백그라운 아니지만 버디모 자, 14번을 승인하십시오. 레디? 야, 이게 파포야? 그냥 희한하게 생겼네, 파포가 레디? 근데 진짜 이쁩니다. 혹시 구독자님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프렌즈 스킨 오시면 꼭 합수하고 싶죠? 애들 와도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예쁘네요. 진짜 너무 예쁩니다. 카카오 홍보는 맞습니다. 관계자분들,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춘식입니다. 공식은 춘식입니다. 춘식이 카카오 좋아합니다. 화이팅! 자, 이거는 툭 깔깔냈습니다. 툭을 두고 가야겠어요. 고맙고! 고맙고! 너무 많이 왔는데 와, 이거 어렵습니다. 잘 붙이시면 커팅이 편해요. 두 칸 레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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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우리 좀 있겠죠? 그렇죠! 나이스! 으악! 야지! 으악! 가상은ту가 스키을 안고 맙니다.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인다고. 참 기쁩니다. 15Г원에 들어 3개.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서 오른쪽으로 흘려 줄 것 같습니다. 아 맞네. 2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드래프로 센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. 레디? 레디? 아 이거 다른 거 같은데? 어 이거 뭐야? 왜요?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꿀컵 중앙에서 자체 단컵으로 보입니다 레디? 레디? 나이스 이야 이거 좋습니다 역시 우측독한 슈퍼요 슈퍼요 저희는 나베이 9원도 주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춘식이라고 지금 레디? 자 마지막 골입니다 설레반이 아니고 죽던데 자 일단 이것도 잘 말랐습니다 마지막 골 reasons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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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납 등반 자 일단 오케이로 가야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 같고요 북한은 자 에너트 하겠습니다 현재 9원도고요 제가 아까 전에 무지개 처음 봤을 때 손을 빌었습니다 10원도 치게 2자리 숫자 치게 해달라고 손을 빌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빌었습니다 구독자가 참명이 되게 해주세요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달성하기에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침착 레디 자 론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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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으로 쓸모를 가야 되는데 콜컵 주방에서 오른쪽으로 넥컵 이상이 보세요. 자, 발 가마리. 자, 우측 넥컵. 우측 밥 안 먹는 손. 이쪽이죠, 이쪽이죠. 우측. 자, 밥 안 먹는 손. 아, 밥, 아, 죄송합니다. 밥 먹는 손. 또 짜증나요. 우측 넥컵 인사. 레디? 우측 반 컵. 땡클랑. 아, 실패입니다. 아, 두자리 언도 또 실패입니다. 자, 하지만. 방찬. 하지만, 두자리 언도는 실패했지만. 구독자 선명은 이루어지겠죠? 레디? 우측 반 컵. 프렌즈 시시. 자, 누워누 썼습니다. 프렌즈 시시라는 곳인데, 너무 예쁘고. 시은 내내 우시개도 보이고, 그래서 기분이 참 좋게 췄습니다. 오늘 첨첨한데, 재미있게 췄고요. 아, 정말. 우시개가 보이니까, 두 자리의 언더는 올해 안에 목표기 때문에 못 췄지만 다음에 도전해서 두 자리의 언더 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즐겁게 잘 췄습니다.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열심히 하는 공치는 출신이 되겠습니다. 프렌즈 스크린 저쪽 밀어주세요. 사장님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